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완전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예수님 별 면목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는 고기잡이하러 그냥 돌아갔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잡지 못하고 삶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영적으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?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했어요 베드로도 체면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지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생이 확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왜 그렇지?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갖 시험에서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possible